응? 뭔 소리야? 응? 하하하하하 말 안고여 자 여러분들 1대1 투혼 고수방 뒤지게 막자방이 들어왔습니다 전적이 상당하네 죽은 줄 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요 진심임? 마음은 바린데 새벽 3시 10분에 지금 안좋으십니까 형님? 8삼 돼지디라구? 스물여덟잘 스물여덟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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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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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형님 히히히히히 잠이 좀 없으신가보네 이형님은 아군 전설이 투전중입니다 아군 고소방을 파시고 yk 포만 ис Jessie 두두두두두두 어르야 뽀berty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야야 어야 democr 마네노 도크만imide 롤라 att irrit 뽀 ADA 두두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에어v 에어v 아니 이거 맞습니카 우리가 그로브에 없는 척 맞나요 이거 아니 이거 맞습니카 하지만 여기 그로브가 있다면 아니 요거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 형님 잘하시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 왜 못하는 척하고 있습니까 시방따가리 라일로 지금 사람 골 때리기 말입니다 형님 잘하시는데요 아니 약한 줄 자꾸 계속 할거야 진짜로 어? 시방따가리 왜그러는건지 말좀 해달라고 시방따가따가까따가까따가리 시방따가라 하하하하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뜬금포로? 뭐 장난 뭐 쌈장치고 옆치고 뒤쳐버리는 것도 아니고 맞죠? 여러분도 우리가 호성애로 체결합니다. 아잉 감사드릴게요 도도도도도 아니 요거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 이 양반 이거 골 때리는데요? 시방? 아니 이 양반이 전략을 썼네 나한테 사라가 골 때리고로 이 양반이 페이클럽으로 썼어요 시방까까리라일로 이 형님 짱구를 부르시네 예? 이래 걔 말아줘야겠죠? 우리 가 아니 이 양반 짱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시방까까리라일로 형님 레어 페이크 좋았다구요 자잉 잘자타 이거 한만큼은 한국에 끝날 뻔했대 맞나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매글 도도도도도도도도 이 양반 잘하는 양반이네 여러분들 실제로 잘하는 양반이야 아이테로 말아 단단히 질어버릴 것 같은데 요리가 이즈 이 findability 이 무엇을 뽀뽀할래? 엔어퍼퍼퍼퍼 자 영구살입니까? 응? 그냥 2번 함이란거 허리살라투 응? 아니 왜그러는거여? 수방가가리라일로 오 콜드로 합니다 감사드릴게요 영화들려투투 방업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서 5,6,6,5,6 감사드릴게요 영화들려 와 이 양반 잘한 양반이네 골 때리네 여러분들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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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짤보소? 마지막 기암 주자 잠 못자겠다 이 형님 맞죠 여러분들? 상대 여러분들 테란을 요청하길래 테란으로 바뀐갑니다 레오드라팀이라고 요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에? 아 네? 아 네? 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흐흐흐흐 형님 결혼하셨나요? 이 시간에 게임해도 돼요? 무슨 학원님? 엥? 수학학원? 뭐지? 혹시? 혹시? 아샘소 하하하하 으아 없음 아니 코보이 욕꼬라 UB 그냥 want 산담 칙 Uber Toyota 아니... 이거 이 수량 맞습니다 이 나이 나이 아 그냥 뭐 이거 맞는지 좀 알거봐 s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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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뜨edia 하ee 나잉 unfinished 질싸 질? 아니 아니 아 쌤 타검 잘하네 쉙클럽 결 소녀 고고 뤼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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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만 느껴지는지 뤼리리 어디가 아프세요? BBS 아니 마른 똑바라기 맞죠 여러분들? BBS 아닙니다 어 BBS B 마른 똑바라기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이거뭐 그냥 보로우 아니야? 그냥 들어왔어요 시방깍다리 라일로라일로 어 조금 마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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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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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하하 잠 못잔다 오늘 맞죠 여러분들? 아 나 순간적으로 아셈스왕님이 자랐네 이 악마는 계속 내 방송 보고있나보네 그래서 맞춰서 놀리나보네 우연인가요? 어 상대 여러분들 2372점입니다 이 친구 본실력이 이보다 더 높아요 지난 시즌에 2600 2700까지 찍었던 저거에요 저를 상당히 많이 저격해가지고 어 어 여기 또 우연찮게 만났나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축구 여러분들 어 대표팀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플레이를 펼쳐야 되는지 여러분들 천상계레드에서 천상계레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대한민국 축구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되느냐 전방 압박 죽기 살기로 엄청난 퍼포먼스 뿜은 해야 됩니다 자 상대 조금 배를 불리고 있는거죠 그죠? 네 상대는 배를 조금 불리고 있습니다 자 살짝 이제 상대는 수비적으로 게임하겠다는거죠 쉽게 말하면 압박만이 답입니다 전방 압박만이 답이에요 공격지향적으로 주도적으로 게임해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수비 라인 댕기면 안됩니다 맞나요? 수비 라인 내리면 안돼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넥서스 꽂아줍니다 상당히 공격지향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두로는 그냥 싸대기기는 한 대만 올려줄게요 야쿨야쿨 해주는 모습 슬러기고 슬러 공격 계속 커버줍니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바로 꽂아주고요 끝날 기색이 없이 계속 압박 들어갑니다 두로한테 싸대기는데 올려줄까요? 절대로 압박 멈추지 않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압박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압박 멈추지 않으면 안돼요 전방압박 계속 들어갑니다 전방압박 계속 들어갑니다 맞나요? 전방압박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포즈 꽂아주고 해요 자 그러면 체크도 타주고 해요 압박은 계속 들어갑니다 전방압박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기로 살짝 빼주고 해요 상대에 올린 들어오나요? 상대에 올린 빨루션입니까? 자 그러면서 실드 배터리 살짝 꽂아주고 해요 상대가 압박 오고 있는데요 링쇼분가요? 바로 카툭 치셔주고요 트루브 조금 더 내려와줍니다 자 포즈 꽂아주고 싸워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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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압박 들어옵니다 압박 대한민국 축구 과연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펼쳐야 되는 것인지 플레이로 보여줘야됩니다 플레이로 보여줘야됩니다 플레이로 보여줘야됩니다 압박 막아줘야됩니다 대한민국 자 프로그 조금 더 가스 올려주고 이제는 수비를 해야 될 때 맞죠 이제는 수비를 해야 될 때에요 상대를 긴장하게끔 만들어줘야되는거 맞죠? 자, 가스동을 놓아줍니다. 푸륵정도 찍어주고요 자, 가스동 하나둘 자, 그러면서 버터킷을 하러 들려줄게요 전방압박 계속 들어가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갑니다 압박을 줄어가면서 손질을 빼줍니다. 푸륵정도 찍어주고요 압박 계속 들어가면서 상대를 긴장하게끔 만들어줘야되는거 맞죠? 자, 그러면서 압박은 멈추면 안됩니다. 절대로 멈추면 안돼요 그러면서 다시 압박 들어갑니다. 정면쪽으로도 압박 들어갈게요 살짝 뒤로 빼줍니다. 상대가 가난하게 들어오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그럼 싸워줍니다. 압박을 펼쳐주니까 상대가 이렇게 쥐었다면서 체력을 지금 고갈되고 있는거에요 맞습니까? 상대가 가난해지는거 맞죠? 자, 그러면서 세인폴러 가입을 자, 그러면서 라운드 생활해서 체력을 해줍니다. 자, 푸륵정도 찍어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앞마당 쪽에다가 포트킷을 넣어줄까요? 자, 그러면서 컨트롤에 들어갑니다. 컨트롤 베이스 자, 바로 잘라줍니다. 바로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서 포트킷을 더 잘라줍니다. 포트킷을 더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서 압박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포트킷을 더 잘라줍니다. 바로 잘라줍니다. 바로 잘라줍니다. 자, 그럼 게이트 들려주고요 하이테나 조금만 더 무탈일 수 있어요 포트킷 좀 더 늘려줍니다. 맞나요? 우리가 무탈 날라하고 있습니다. 무탈 날라하고 있어요 자, 그럼 포트킷 좀 더 들려줄게요 여기는 포트킷 살짝 줄고요 여기다가 게이트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짝 썰어주고요 도망갑니다 포트킷을 더 잘라줍니다 살짝 빼주고요 포트킷을 더 잘라줍니다 하이테나 조금만 더 하이테나 조금만 더 자, 그러면서 하이테나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하이테나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압박 들어갈까요? 빼줍니다 자, 그러면서 프로부 붙여주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한국 축구 수비 단단히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사업가서 찍어주고요 하이테나 하나 더 한국 축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끝까지 정신 발휘해 줘야 되고요 드라곤 생산을 해주고요 자, 프로부 좀 더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사이테나 올려줄까요? 자, 드라곤 생산 좀 더 들어갑니다 최대한 상대도 압박을 강하게 두고 있네요 현재 드라곤 생산 조금만 더 프로부를 초반에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아직 괜찮아요 상황 괜찮습니다 자, 드라곤 생산 좀 더 들어가주고요 침착하게 슈키 살그려야 됩니다 슈키 살그려야 됩니다 슈키 살그려야 돼요 5,6,7,8,9,10 렐리포인트 1,000,2,000 5,6,7,8,9,10 타일러 1,4,000,3,8,8,9,9,10 4,000,3,9,10 저쪽으로 코토캐로've 안쪽에서 켜줍니다 히드라가 상당히 많네요 히드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탈리주가 조금만 더 늘려주고요 드라곤 사업된 상태에 압박을 계속 들어가줘야 돼요 압박을 계속 들어아돼요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돼요 오벌드 컨트롤 못하게끔 압박 계속 들어가주면서 압박 계속 들어갑니다. 압박만이 답입니다. 압박만이 답이에요. 계속 압박 들어가는데요. 한 방 더. 압박 맞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추가타 계속 보내주고 있구요. 침대 축구 생각해야 되는 거 맞나요? 침대 축구 생각합니다. 렛레프트 바꿔주고 집중력 발휘해야 됩니다. 집중력 발휘해야 됩니다. 팔로 조금만 더 싸워줍니다. 우중 미국 한국 축구 절대로 포기하면 안됩니다. 한국 축구 힘을 내줘야 됩니다. 계속 타이트하게 결국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가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들어가야 돼요. 후빙 당겨줍니다. 죽기 살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나요 한국 축구 이래서는 안됩니다. 아랫게는 이래야 됩니다. 한국 축구 이렇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한국 축구 플레이 답은 뭐냐 바로 압박에 있습니다. 무조건 압박이에요. 다시 또 다시 한 번 더 압박 축구 압박 많이 답이다. 흠 쉠도 ello 받은 이래서 państ이 은행부터 프라시나 토크 언니 전방 곁반이 답이에요. 맞습니까? 투쟁심으로 싸워야 한다고요. 반드시 이거야 말겠다는 마인드로 싸워야 한다고요 슈퍼채팅 5,000원 감상국 축구 친선전은 항상 심리학. 네? 네? 친선전은 항상 승리 안 한다고요? 하긴 지금 승리 미션이 안 걸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선전인데 맞죠 여러분들? 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 스누피님 슈퍼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